하하 안녕하세요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제가 세훈이 데뷔 초 때 진짜 자는 모습 보고 엉덩이 깨무고 그랬거든요 인도의 안쪽으로 들어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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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텐더 치킨 텐더 바텐더 러브 바텐더 러브 라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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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흔들어 흔들어 너무 덥다 잘하는데 여러분 이곳은 많이 어두운 어두운 공간입니다 여러분들 빨리 탈출하세요 먼저 가 먼저 놓고 가 난 틀렸어 난 틀렸어 난 틀렸어 난 틀렸어 오늘 밤 진짜로 여러분들과 함께 와서 굉장히 즐거웠고요 다음 만나는 이 시간에 진짜 행복한 추억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음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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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V앱을 켰을 때도 진짜 많은 분들께서 다 주셨으면 좋겠어요 도착했으니까 진짜 너무 사랑합니다 진짜로 도착했으니까 안전벨트는 살로 될 것 같습니다 진짜 사랑합니다 진짜 사랑합니다 여러분 나 이거 어 아 야 분위기 분위기 잡고 쐈는데 아 이게 뭐야 웃겨줘 한 번 웃겨줘 한 번 사랑한다 다리 잘려 다리 잘려 다리 잘려 사랑한다 다시 이제 감정을 잡고 추스리고요 마지막이니까 진짜 행복했습니다 진짜 사랑합니다 나에겐 진짜 엑소엘 여러분들께서 사랑을 해주시는 걸 다 알고 있고요 여러분들 얼마나 저희를 사랑해주시는지 또 얼마나 응원해주시는지 정말 알고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좋은 밤 되시고요 잘 자요 그리고 내일은 월요일이에요 하하하하 도착했다 하하하하